내가 입어 주지 주인공이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렇다고 멀어지지 마라 아까보다 작게 생겨서 다 같이 주무셨나 주인 대기사 준다 그 아이들 잘생겼다 나 잘생겼잖아 내 두 사람 우리 엄마 알잖아 우리 엄마랑 똑같은데 이쪽에 칼리나 나와라 우선 이 힌트들을 빨리 찾아서 날짜 별로 조합해서 오늘 내 제 첫사랑의 정체를 아시는 분이 가장 앞선 것 같아요 아 이거 합쳐졌다 점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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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왜 이렇게 되지? 이러고 나 아닌 것 같아 어 누구를 하려고 그래 왜 왜 왜 왜 빨리해 왜 빨리해 진짜 습니다 나 어떻게 됐는데 제가 너무 드라마에 빠져있는 거예요 어디 널 좋아해 나의 첫사랑이 되어주겠어? 어차피 마지막 사랑은 안 될 거 아니야? 여깄다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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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돌아왔어요? 기억이? 하하하 혼자 계세요? 아니요 하하하 하하 오빠 있어요. 하하가 있다고요? 뭐 알아내러 온 것 같아 누가요? 오빠 그림책 좀 찾으세요 아 지금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직도? 아무것도요? 하하하하 어쩜 이렇게 해풍달 같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저 양명군이라니까 하하하하 아 저 둘이 뭐 아 저 둘이 뭐하냐고요 지금 저봐 이상해 너 허니한테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오빠 내가 알고 있는 허니 다르더라고 뭐라고? 니 속이 허니 들여다보이는 허니 내가 알고 있는 허니한테 다르더라고 양명군이 무슨 양명군 나는 양명군이야 양명군 양명 야 뭐야 둘이 뭐하는 거야 지금 형 나는 그냥 가윤씨가 너무 이 게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